자, 지구온난화의 시작은 항상 이것부터 시작하지 과거보다 우리가 석탄이나 석유와 같은 화석연료를 더욱더 많이 사용을 하죠 그러니까 화석연료의 사용이 증가하는 거죠 화석연료 사용 증가에 대한 이것 좀 써봐 화석연료를 사용한다는 얘기는 우리 탄소순환 과정에서 화석연료의 형태로 탄소가 저장돼 있으면 이건 무슨 권에 들어있는가 지권에 들어있는 거지 이걸 우리가 사용하는 거니까 어디로 이동한다? 기권으로 이동하는 거다 그러니까 대기 중에 CO2 양이 증가는 거지 화석연료 사용량이 증가하면 대기 중에 원실기체인 CO2가 증가는 거고 CO2가 증가하면 우리 지구의 원실력과가 커지죠 그럼 원실력과가 어떤 건지는 뒤에 20번 문제에서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원실력과가 커지니까 지구의 평균기온이 상승하는 지구온난화 현상이 진행되는 거고요 사실 지구온난화는 여기서 그냥 원인과 결과가 다 끝나는 거야 원인 이거 나오잖아 결과 지구가 따뜻해지는 거지 근데 여기서 이제 지구온난화의 연쇄작용으로 지구가 따뜻해지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지 그죠? 자 하나씩 봐보자 맨 먼저 지구가 따뜻해지면은 바닷물의 온도도 올라가겠죠 그죠? 자 바닷물의 온도가 올라가면은 일단 두 가지 변화 첫 번째 해수 중에 온도가 올라가잖아 해수에 증발이 더 잘 일어나겠지 증발이 더 잘 일어나면 대기 중에 수증기는 더 어때? 많아지겠지 대기 중에 수증기가 많아지면 요게 또 비로 내리니까 야 강수량도 어때? 증가하겠지 근데 요 강수량이 증가한다는 걸 조심해야 돼 지구 전체적으로 지구온난화가 진행되면은 그 전에 내리는 비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비가 내려요 그리고 증발도 더 많이 일어나는 거고 근데 문제는 우리 위도별 대기대수랑 공부할 때 지구상의 모든 위도에서 비가 다 내려? 아니지 우리 위도별 고기압, 저기압, 고기압, 저기압, 고기압, 저기압 이런 거 했잖아 그럼 고기압하고 저기압층에 어디서 비가 많이 내리냐 저기압에서 비가 더 많이 내리잖아 그러면은 지구의 모든 지역에서 증발돼서 더 대기적으로 많이 들어온 수증기가 그 전보다 훨씬 많아졌어 그럼 지구의 모든 지역에 골고루 내리는 게 아니라 저기압지역에만 비를 때려버리는 거야 그럼 저기압이 발달하는 지역은 그 전보다 강조한 지역이 훨씬 더 어때? 증가하는 거지 근데 건조한 지역은 봐봐 증발은 여전히 일어나지만 비는 여전히 내려야 안 이뤄 여전히 안 내리거든 그럼 건조한 지역의 입장에서는 증발만 더 일어나고 비는 여전히 안 내려 그럼 건조한 지역은 더욱더 건조해지겠지 근데 비가 많이 내리는 지역은 더욱더 강조하고 증가해서 홍수 같은 게 더욱더 발생균도가 커지는 거고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얘들아 우리 앞에서 외웠던 것 중에 이 대기 중에 수증기를 에너지원으로 하는 기상현상 뭐 있었지? 태풍 있었잖아 태풍의 에너지원이 수증기량이 더 많아지니까 우리 지구대기 중에 태풍의 발생 빈도 혹은 태풍의 강도 빈도는 뭐야? 횟수 강도는 세기 이런 걸 얘기하는 거야 어? 여기 증가하는 거 아니야 그죠? 자 그 다음에 해수의 온도가 상승한다? 기체의 용해도는 뜨거운 물에 잘 녹아? 차가운 물에 잘 녹아? 차가운 물에 잘 녹는다 그랬잖아 그 해수의 온도가 상승하면 기체의 용해도가 감소하겠지 특히나 기체 중에서도 우리 온실효과를 일으키는 기체인 어떤 기체? 이산판상 CO2의 용해도가 감소한다는 얘기는 CO2가 대기 중에 있는 CO2가 물에 잘 녹아? 안 녹아? 안 녹는다는 얘기고 물 속에 녹아있던 CO2마저 더 이상 녹아있을 수 있는 상태가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대기 중에 있는 CO2는 녹진 않고 바다에 녹아있는 CO2는 방출을 하고 그럼 대기 중에 CO2의 농도는 또 어떻게 돼? 증가하겠지 야 지구온난화의 원인이 뭐였냐? 대기 중에 CO2 농도가 증가하는 거였잖아 화석연료 사용 중간 때문에 근데 이런 지구온난화 때문에 또 대기 중에 CO2 농도가 어때? 증가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또 지구온난화가 더 심해지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변화 지구가 따뜻해지면 지구 전체로 따뜻해지기 때문에 극지방에 있는 빙하가 녹아요 극지방에 빙하가 녹으면 또 이제 두 가지 변화가 생겨 첫 번째 극지방에 빙하가 녹은 물 이걸 우리가 해빙수라고 얘기해 이 해자는 무슨 해자에게? 녹을 해자야 바다의 해자 아니야? 빙하가 녹은 물이 어디로 유입돼요? 바다로 유입돼요 바다로 유입되면 바다의 물의 양이 많아지겠네 어? 그리고 하나 더 이 해수의 온도가 상승하는 거에서 하나가 더 들어와 니들 일반적으로 물체의 부피는 온도가 높아질수록 커지지 그러니까 해수의 온도가 올라가면은 해수의 부피가 커진단 말이야 이걸 해수의 열팽창이라고 불러 아이고야 그럼 이 두 개가 더해지는 거야 이 두 개가 더해져 바다의 부피는 커지면서 육지에 있는 빙하가 녹은 물이 바다로 흘러들어오고 그럼 바다의 물의 양은 많아지면서 부피도 커지지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해수면의 높이가 상승하는 거 해수면의 높이가 상승하면은 그전에는 육지였던 게 바닷물에 잠겨가지고 바닷속으로 들어가버릴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당연히 육지의 면적은 줄어들 수밖에 없지 그죠? 자 그 다음에 얘들아 이 빙하라고 하는 거는 반사를 무지하게 잘 시키는 거야? 뭐 시키는 거야? 반사를 무지하게 잘 시키는 거야 일반적인 지구의 평균 반사도 30% 정도 되면 돼요 빙하가 있는 지역은 반사도가 거의 90% 가까이 돼요 그러니까 빙하가 있는 지역은 추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추워서 빙하가 되기도 만들어지기도 하지만 빙하가 만들어지면 90% 가까운 빛을 반사시켜버리니까 더욱더 추워지는 거야 근데 지구가 따뜻해지니까 극지방에 빙하가 녹아서 극지방의 빙하 면적이 감소하겠지 그러면 극지방의 반사도가 커져요 작아져요 극지방의 반사도는 작아집니다 극지방의 반사도가 작아진다 그럼 예전보다 에너지를 더 많이 흡수한다 그럼 이것 때문에 극지방의 평균 기온이 어때요? 상승하게 되는 거야 이 정도는 꼭 알고 있어야 돼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